기도 제목 기도 제목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옳지 내가 이 여섯 개를 하나로 네 세 번 네 번 묶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잘 묶었어요 오 유빈이도 잘 묶고 있어요 네네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옳지 여기 바구니 있는 쪽 반대에다가 보내주고 한 번 어 유아는 오 다섯 번이 잘 묶어지고 있어요 자 유빈이는 이제 바구니 묶을 준비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그러면 유빈이하고 유아는 먼저 준비가 됐어요 자 앞을 잡아주고 고무줄 쪽을 잡아주고요 앞에 고무줄을 자 하나 어 유현이도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누가 누가 발사 준비 하나 둘 셋 발사 안녕 사랑해요 바이